아이템과 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목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조용하고 차분한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위메이드에 투자를 해서 이슈가 됐어요. 게임사 위메이드가 총 66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MS에서부터 받은 건 아니고 다른 회사들한테도 받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인 발행으로 자금을 유치를 해서 이게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전환사체 발행을 한 겁니다. 전환사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주는 사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주주의 권리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기업으로서는 약간 부담을 더는 거죠. 660억 중에서 신한 자산 운용이 300억, 키움증권이 150억, MS가 21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꽤 많은 투자를 했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나라 게임회사에 투자한 건 최초라고 하네요. 전환사체의 만기 보장 수익률은 1%고요. 청구기간은 2023년도 내년 11월 17일까지, 만기일은 27년 11월 17일까지입니다. 왜 MS가 위메이드에 투자를 했느냐 이런 것도 얘기가 있는데 근데 뭐 얘기할 게 있나요? 괜찮은 회사면 투자를 하는 거죠. 괜찮은 회사라고 판단했을 거고요. MS에 투자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판단 근거를 가졌느냐, 이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위메이드가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의 게임 사업은 MS가 시작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에요. MS하고 이제 모장을 구분해서 좀 모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마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NFT 도입 안 하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블록체인도 앞으로 허용하지 않을 거다. 게임 본연의 재미를 위해서. 근데 그거는 마이크래프트에 해당하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엑스박스 게임도 갖고 있으니까 여기 도입하느냐 아니냐는 아직은 미지수인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테스트베드로 먼저 보는 게 아닌가. 위메이드가 먼저 이렇게 플랫폼을 성공시키고 나게 되면 롤이 보이잖아요. 그때 더 많은 지혜를 해도 될 테니까. 시작으로 해서 눈치를 좀 보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중에 닥사라는 곳이 있는데 위믹스가 유통량을 허위 공시했다라는 이유로 27일부터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었어요. 이거 주식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이 코인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렇게 지정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 좀 상패되면 어떡해. 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는 12월 31일부터 9월 31일까지 기존에 있던 유통량을 보게 되면 2억 4,957만 개로 신고를 했는데 실제 유통량은 3억 1,842만 개라고 꽤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메이드 측은 산정방식 했다는 실수였다고 말은 하고 있어요. 상패되지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투자율치가 성공을 하다 보니 유의 종목에서 내려가고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위메이드의 주가는 약 20%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 저도 알았었는데 왜 투자를 안 했는지 바빴었나보네요. 자 두번째기가 보죠. 플레이스테이션 VR2 2023년 2월 22일에 출시가 확정됐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VR2 이미 모습은 많이 드러냈었고요. 이런 형태로 나온다. 글러브 형태에서 벗어났죠. 약간 미래지향 쪽으로 만들어놨었고 원에 비해서는 훨씬 세련돼 보이긴 합니다. 저는 이제 집에 원이 있거든요. 그것도 강의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참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 말했었는데 드디어 날짜가 잡히게 된 거고요. 금액도 공개가 같이 됐어요. 금액이 549.99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요. 79만 8천원이에요. 꽤 비싼 가격인데 최근에 출시된 메타퀘스트 프로가 200만원이 넘어가는 초고가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저렴하죠. 근데 재밌는 게 이게 플레이스테이션5랑 연결이 되는데 플스5 본체보다도 비싸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이 좋아지게 549만 8천원이지 이거 쓰시려면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얘 혼자서 스탠드얼론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반드시 풀스랑 연결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풀스도 있어야 되고 본체도 있어야 되고 조금 비싸 보이기도 합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 게 사전 예약이 1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4K HRD 110도 시야각을 지원을 해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간단한 연결입니다. 기존 풀스 VR 같은 경우에는 본체 외에 요만한 셋탑박스가 하나 더 있었어요. 여기다가 전원도 연결을 하고 여기서 플레이스테이션을 연결해서 여기 다시 또 VR 기기랑 연결을 하고 복잡하게 선이 하나 더 있었어요. 했는데 이건 필요 없이 이번 거는 별도 전원 단말기에 그냥 케이블만 꽂으면 된다고 하네요. 저도 한번 꼭 써보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VR을 경험했었던 게 플레이스테이션이라서 충격을 잊지 못하거든요. 딱 쓰고 나서 바닷가로 들어가서 썼을 때 우와 이러면서 너무 기분이 나는데 잘 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풀스 VR 빠르게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투가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마지막 이야기는 KT 쓰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고 저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문자를 받아가지고 저께 무슨 문자 받았냐면 시즌 서비스가 종료가 되고 티빙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이에요. 이거 알고는 있었죠. 두 개가 합병을 했으니까 어떤 혜택이 올까 궁금했었는데 이게 역시나 좀 너무한 혜택이네요. 시즌 플레인이 하루에 2기가 월에 10기가 월에 50기가 이런 것들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 데이터 온 요금제라든지 이런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 있죠. 공지사항 뜬 걸 봐보죠. 이제 미디어 팩을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알짜 팩이라든지 시즌 플레인과 전용 데이터 시즌 플레인, 시즌 초이스 이런 걸 쓰셨던 분들은 다 같이 뭘로 바뀌냐면 티빙 라이트로 바뀌어요. 마지막에 티빙 초이스 예를 썼던 분들은 티빙 베이직으로 바뀝니다. 시즌 라이트라고 하면서 금액도 나왔어요. 시즌 라이트는 시즌 플레인의 전용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6,600원 상품을 대체해서 제공하기 위한 KT의 전용 상품입니다. 제휴사 티빙과의 계약에 따라 별도 판매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티빙에는 이게 없는 겁니다. 티빙이 KT류에 만들어준 새로운 상품이다. 보시면 되는 거고 시즌 상품을 대체하는 티빙 라이트와 베이직 상품은 베이직과 스탠다드와 프리미엄을 업그레이드 불가능해요. 주는 대로 그냥 써야 되는 겁니다. 티빙 라이트 제공 콘텐츠가 변경될 수도 있다.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른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애매하네요. 근데 티빙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거나 서비스 전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다른 요금제를 변경을 하거나 다른 콘텐츠 옵션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부가 서비스의 경우 상품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좀 땡기는데 이걸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밀리에서 제 가이벌 플러스 1개월이라든지 이런 걸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이거부터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품의 질환 요금제 변경 시 재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11월 30일까지 대상상품 유지할 경우에는 그냥 자동으로 티빙 라이트나 티빙 베이직을 승인한 걸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12월 1일부터 티빙은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중단돼요. 대상상품 중에 CJ 무제한 즐기기, JTBC 무제한 즐기기, TV조선 무제한 즐기기 보는 거 없어지고요. 프라임 무이팩 이런 것도 없어지고 애니키즈 교육 없어지고 성인 19 이것도 월종양 없어지게 됩니다. 다 없어지네요. 좀 더 살펴봤거든요. 이것도 지금 뭘 볼 수 있는 거냐. 티빙 혜택 중에 실시간 채널하고요. TV 프로그램 TV only VOD가 제공이 되고 파라마운트 플러스하고 제휴를 맺었는데 이건 안 돼요. 제공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티빙 베이직을 받게 되면 TV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인 베이직보다 낮은 요금제다 보니까 동시 접속은 한 명밖에 안 되고 게임만 쓰는 거고 모바일, 태블릿 뭐 이런 것들은 다 쓸 수 있습니다만 스마트 TV에서는 안 돼요. 재밌는 게 크롬캐스트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크롬캐스트랑 TV랑 꽂게 되면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 같아요. 이건 테스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같이 티빙 프리미엄을 이미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아쉬운 거죠. 뭐 쓸 일이 없었긴 합니다. 화질도 베이직이 720p HD 정도이니까 티빙 라이트도 이거 넘어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봤었을 때 기존에 했던 혜택보다는 확실히 축소가 되는 게 맞네요. 많이 아쉽고요. 이거에 좀 반발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에 대한 KT의 대응도 궁금해집니다. 일단 제가 요거부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중간에 써있던 것처럼 다른 걸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하니까 다른 콘텐츠 옵션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 과연 가능한지 아닌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잘 써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하라든지 전화로 알아봐야 되니 불편합니다. 자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소식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안전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